자 뭐할까 바뀐 샤크 해볼까 아이번 해볼까 빅토르 해볼까 샤크? 오케이 샤크 한번 해보자 옛날에는 샤크가 이거 들어도 됐는데 이제 W가 범위공격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? 얘네도 사카야 렌이네 아싸 공포 걸린다 안돼 가구마 돌아와 우리 원거리릴러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상대편에 비해 아 내가 원하는 그런 정글을 돌고 싶었는데 망했다 여기다가 여러 개 깔아가지고 첫 번째 이거 칼라이블이 먹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좀 매매해졌네 우와 대박 체력 차는 것 봐 이제 솔랭에서 개 스트레스 받겠다 림들 이제 샤크 개많이 나올텐데 픽률 적어도 10% 이상 오른다 이거는 무조건 그냥 이번에 샤크는 사실상 너프 없이 상향만 있었으니까 개 좋은거야 이거 정글 속도가 내가 보기엔 적어도 한 1.2배정도 빨라지면은 그정도 빨라지지 않을까? 방역으로 쳐지면서 안정감 늘어나고 정글 속도 빨라지고 그 빨라진 정글 속도로 뭐하겠어? 갱하겠지? 이러면 카정도 지워져? 우와 이거 봐 개 좋잖아 아무리 봐도 조사 좋아 이야 AP 좀 올려봐야겠는데? 오늘 AP 샷 호정을 할게요 AP 박스 여전히 적어있으니까 갯수가 AP 좀 올려볼게 그리고 이거 바뀐거 아니고 궁극기도 이제 이거 터진 다음에 2초 후였는데 이제는 그냥 즉발이래요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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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센척하고 있어 치명적인 척하고 있어 개웃기다 가랭끼리 가랭끼리 기사놀이 하는거 개웃기다 어어 어어 어 탕 이거 박스 발송시간도 한번 볼까? 응 바로 발동되네 근데 바로 터지네 간다간다 싸움 고 고 됐어? 오케이 이거 이따가 서브로 5개 찍고 AP 좀 올린 다음에 라인에 한번 써보면은 그때 라인 클리어 능력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봐 AP 조금만 높으면 한방에 다 정리되겠는데? 어 사이밀미틀 9분이요 9시에 오늘 저거 마크하기로 해가지고 그때 안가면은 뭐라 할거기 때문에 상리를 고맙다 등짝 어 이거 저쪽까지 빼? 안정적이네 빡터 닮았다 와 직발 직발 짱 좋네 안녕 공포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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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우와 하하하하 어허허허 오오 드레이븐 하하하하 제법인데? 안 돼 데미지 안 받을거야 와 야 이것도 개삭인데 이제 보니까 이거 별로 말 이거에 대해서 별로 안할려 했는데 공포가 직발이야 방금 봤어? 직발 공포? 분신 퍼지면서 공포되는게 여쭈 후란 말이죠 근데 직발이여가지고 바로 공포 걸려서 와 샤코 샤코 이거 개삭이 됐다 내가 보기엔 이번에 진짜 코리안 시크릿 4번 어 서렌 나왔네 박스도 물론 좋았는데 이게 진짜 좋네 아깝다 조금 더 아 이거 서렌 안 나왔으면은 9시가 넘어가가지고 좀 애매하긴 했지만 조금 더 해보고 싶었는데 충분히 사기인데 가린도 사기고 샤코도 사기 빅토르는 사기일까? 빅토르는 리메이크급은 아니긴 하던데 스킬이 되게 크게 바뀐게 없긴 해서 빅토르는 반반? 반타작성도 느낌인데 어 근데 너무 그냥 다 상향이기만 하다 빅토르는 사실 똥캐였지 최근에 샤코도 이제 쓰는 사람 없었는데 아 좋아졌고 9시 됐네 여보세요 조랭모님 왜 다른 사람도 없죠? 몰라요 오늘 롤 개짐이 써졌는데 마크말고 롤하면 되겠다 어떤 안 좋은 마크도 재밴데 다른 재미이긴 하지 안녕 주빈이 안녕 롤할 사람 안녕히 계세요 진짜 같잖아 잘가 잘가